브릭스 리딩 100에 2 오늘 유닛 5 공부할게요 페이지 22페이지 구요 제목은 팀 얼트 팀이고 그냥 팀 있죠 알죠 팀이고 알트는 작품 미술 이란 말도 있는데 여기서 작품으로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알트의 작품을 써 주시고 바로 오른쪽 단어 먼저 따라하고 써볼게요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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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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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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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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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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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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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주시고 빠르면 좀 멈췄다가 들으세요 아 으 으 지레 스튜드 메이크 아트게 드 2 5 5 5 2 2 2 2 4 2 2 2 2 2 3 4 3 4 4 4 4 5 5 5 5 5 6 6 6 6 7 8 6 9 9 9 10И 얘도 메모해 주시고 아까 art 는 여기서 똑같죠 작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students 에요 한 명이 아니고 오늘 학생들은 작품을 함께 make 이게 동사죠 만든다 amy and tom are a group. amy and tom are a group. all group이 나와있고요. 두 명이에요. amy와 tom은 어는 여기서 하나라고 넣어주는 게 좋아요. 한 그룹이다. 같은 팀이라는 거죠. amy와 tom은 한 그룹이다. amy draws first. amy draws first. first가 첫 번째로 또는 먼저 하면 돼요. amy가 먼저 그린다. 또는 첫 번째로 그린다. she asks tom what fruit do you like. she asks tom what fruit do you like. ask 도 몇 번 나왔는데 묻는다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묻는다. 그녀가 tom에게 묻는다. what fruit 줄 긋고요. what은 무엇이고 fruit은 과일이잖아요. 이렇게 붙어있을 때는 무슨 과일을 무슨 과일 적어주세요. what fruit do you like. 너는 무슨 과일을 좋아하니. he says i like bananas. he says he says i like bananas. 그가 말한다. 그라는 건 누구? 여기서 tom을 그를 말하는 거죠. 그가 말한다. 나는 바나나들을 좋아해. then amy draws and colors bananas. 동사가 여기서 두 갠데요. draws and colors 줄 긋고 v라고 써주세요. 동사라는 말이고요. den. den도 뜻이 조금 몇 개 있긴 한데 그리고 나서 즉, tom의 말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amy는 바나나들을 뭐한다? 그리고 색칠한다. 그리고 색칠한다. 두 개죠. 그리고 색칠한다. 다시. 그리고 나서 amy는 바나나들을 그리고 색칠한다. she writes tom likes bananas. she writes tom likes bananas. 그녀는 즉, 그녀는 amy를 말하는 거예요. amy. write가 쓰다예요. 근데 해석할 때는 ㄴ 받침 넣어서 쓴다 넣어주면 자연스럽죠. 그녀는 쓴다 하고 해석할 때도 이렇게 써도 돼요. 그녀는 이거라고 쓴다 해도 되고 그녀는 쓴다 하고 이 순서로 똑같이 해도 돼요. 그녀는 쓴다. tom은 바나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tom draws next. amy 거는 끝났고요. 이제. tom draws next. next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죠. next를 먼저 얘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tom이 그린다. 또는 tom은 그 다음으로 그린다. 둘 다 괜찮아요. tom asks amy what animal do you like? 아까는 과일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동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ask는 똑같아요. tom은 amy에게 묻는다. 무슨 동물. 여기도 메모해주세요. 둘이 붙어있으면 뜻이. 무슨 동물. 너는 무슨 동물을 좋아하니? 라고 했어요. she says i like monkeys. 그녀가 말한다. 나는 원숭이들을 좋아해. tom giggles. tom giggles. giggle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tom이 이게 약간 소리내서 킥킥 웃는 건데 킥킥거린다. 이 말이에요. 또는 뭐 피식 웃는다. 이 말도 있고 킥킥거린다. 메모해주세요. tom은 킥킥거린다. he draws and colors monkeys. he draws and colors monkeys. he draws and colors monkeys. 아까랑 비슷해요. draws and colors monkeys. 줄긋고 v라고 써주시고 동사가 두 개거든요. 그래서 그는 원숭이들을 그리고 색칠한다. 그는 원숭이들을 그리고 색칠한다. then he writes amy likes monkeys. then he writes amy likes monkeys. then 아까 여기 왼쪽에서 썼죠? 또 쓰고 싶으면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쓴다. 뭐라고? amy는 원숭이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last they glue the pictures in a sketchbook. last they glue the pictures in a sketchbook. 여기도 문장 기니까 in 앞에 한번 끊어주고요. last는 뭐라고 했죠?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day는 제 3자 2명을 받아요. 뜻이 그들은 그들은 누구야? term과 에이미를 말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은 글루가 글루가 풀이 라는 말도 있는데 동사로는 붙이다. 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메모하세요. 붙인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너 스케치북 스케치북 에 그림들을 붙인다. 아까 얘네가 그린 그림 있잖아요. 다시 마지막으로 그들은 스케치북 에 그림들을 붙인다. 그들은 name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 짓다. name 써주세요. 이름 짓는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스케치북을 이름 짓는다. 뭐라고 이름 지어? great 팀워크 멋진 팀워크 우리 그냥 팀워크를 영어를 한글처럼 쓰기 때문에 멋진 팀워크 해도 되고 한국어로 굳이 바꾸자면 뭐 협동 작업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들은 스케치북을 이름 짓는다. 멋진 팀워크 또는 순서를 바꿔도 돼요. 그들은 스케치북을 멋진 팀워크라고 이름 짓는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입니다.